명인 명창 북유랑과 가진 호사하시켜 교본 태워 앞세우고 1등 새악수 통영관 방패 철륜 안장발을 태우고 팔도 북유랑아 성세도 있고 화렴함도 있어 아르마리모토 알고있어 만들어진 북유랑아 수백목 모두 모아 갓기차라뱅찬 장만허여 팔도강산을 구경할 절수 동상 고태백산 박동강을 구경하고 멋있다 전라도 지리 전라도 지리 사는 성림망을 구경하고 오잇 잘한다 충청 동상 흑항도 계룡 산책 마강을 구경하고 멋있다 황해로 구원 사는 옹진순 인숨을 구경하고 골수 동상 고첩 불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골수 흥경 백두 백두 사는 만강을 구경하고 좋아 강원도 금강 사는 세류방 세류방 을 구경하고 골수 공기도 삼각사는 인진강을 구경하고 왕신미 천용기 오잇 태산 태아일 전북금성 이라 종남 사는 전년 산이요 하하 강은 말년수라 부강은 억만 봉이요 청천삭 주름 폐춘 폐커니 세류가 아닌지 천하 금고 서벙 산세는 지정허요 발 본본만 한중이라 수락 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유 thrust 팬 Adjust 침내 대 廟 강련독 구경 하하 하하 보 남부 leg 대신 박자는 단 한 밥도 안 드세요. 그러니까 박자 정말 완벽하시네.